비웃다 짠 어 어 어 어 머리 잠깐 잠깐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선글라스 보이죠? 오늘은 미니의 생일입니다 어 대박 해피 버드나 와 감사합니다 저 진짜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안 오실까 봐 문다 봐 웰컴 오늘 제2초 감사합니다 아 부딪혔어 너무 시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야? 오기 오기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시시해 스타일링 제일 못해줬는데 요즘 좀 이호도 태국 갈때 태국에서 샀어요 일부러 입었어요 태국에서 샀다고 태국에서 샀다고 태국에서 샀다고 태국 팬분한테 인사해 태국 팬분한테 인사해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네요 그치 스피크 타이리 스피크 타이리 태국어 먼저 할게요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원해요 태국에서 샀다고 오늘의 하루 태국의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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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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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30분 남았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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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러나 mean do you think Yes Your next generation Yes I think my hair does not have a ecc but I think it's so I won't let me tell I'm not happy I'm with my baby I'm happy I love 일어나자 잘 어울려 곧장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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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